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시사 논평의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거 마치고 그 다음 선거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한 번 함께 다 눌러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일이지만 참 이 여러분들 한 사회의 앞날과 미래를 전망하는 데 단일 변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회의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 나라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의 앞날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한국의 앞날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고 저 어떻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박지 않은 겁니다. 베트남의 앞날 엄청 박죠. 인도의 앞날 엄청 박죠. 다른 요소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구 구성비 변화입니다.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데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조민근 기자가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를 할 때 기획재정부를 들어가니까 한 관료 여러분들 바로 책상 앞에 아그그래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그입처럼 지출은 계속 여러분들 증가하는데 수입은 감소해 나가는 그래서 재정이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그걸 아그그래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아그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리는 전형적인 국가가 일본이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늘 장훈 씨가 여러분 어디에서 인터뷰해 이제 제발 일본을 함께 사과하라 일본이 배상해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장훈 씨가 아직도 여러분들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더구만요. 일본이 지금 옛날에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만 잘 연구하면 한국은 살 길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 가지고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했고 먹고 살 만큼 됐는데 일본이 겪고 있는 노년 여러분들 노령화되어가는 추세만 잘 연구해도 우리가 살 길을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교사가 아니고 일본은 진짜 교훈 그 자체입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1990년도에 버벌이 붕괴되고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여러분들 되면서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국내 총생산 대비 이런 국가 부채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아그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사례를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아그그래프라고 한답니다. 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왜 재정 지출이 늘어나냐.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사회가 늙어 가기 때문에 연금 지출이라든지 건강 지출 때문에 이제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십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게 되면 당시 일본의 만화고 야스시 주계국장 우리의 예산실장국장이 직접 이 그래프를 띄워놓고 재정상황에 어려운 과정을 설명한다. 이제 한국의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가서 그때는 재무부나 이렇게 되겠죠. 당신들은 우리의 전체를 밟지 마라. 세상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일본만 잘 연구하더라도 올랐을 때도 일본 연구에서 올라선 것처럼 내려갈 때도 일본을 연구를 잘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행정이 정치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그 그래프의 경고라는 걸로 이분이 이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 때 기사를 낸 모양입니다. 지난해 국세로 거친 돈은 344조. 전년 대비 51조 9천억이 줄었고 예산으로 잡아놨던 세수 예상지에 비해서 56조 이상이 졌고 그리고 13년 전 gdp 대비 30% 수준의 국가 재무 비율은 어느덧 50% 수준에 다다랐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뭐죠 그냥 자기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죠 그냥 면피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접시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급속화 고령화 또 고령층이 되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 셨을 겁니다마는 개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노년층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노년층 전체가 젊은층을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젊은층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무임 승차 폐지 그 문제도 보면 그래서 고령층의 정치적 목소지가 커지면 개혁도 어려워지고 여기 이야기 잘했네요. 일본 인구 4명 가운데 한 명이 연금을 받는데 정치권이 연금의 손을 어떻게 대겠냐. 재정지출의 불과역성. 한 번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생기고 다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을 없애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집안의 가장이 돼서 가게를 운영을 해봐도 가정살림을 운영해봐도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라는 것이 작지만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라는 것이. 그 여름 보시게 되면 한 번 생기게 되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많이 줄이죠. 그러나 사회는 줄이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그거를 재정지출의 불과역성이라고 부르네요. 일본 관료가 정한 대로 개혁 자체가 힘든 겁니다. 노년층이 압도적인 다수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면 보수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뭐죠. 586 운동권들이 생각해낸 것이 사전 투표자 수를 뻥튀기 해가지고 진보측에 표를 주기로 좌파 쪽에 표를 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잘 아는 겁니다. 정치판에 수십 년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늙어간다는 것은 한국의 우파 정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것을 본인이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을 뒤집기 위해 가지고 사전 투표 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사전 투표 제도에서 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여분의 이름을 사전 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정당에게 왜 집어넣어 줬냐. 한국은 시간이 가면서 우익적인 색채를 가진 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냥 부정선거를 시작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변수를 쓰나미처럼 압도할 수 있는 것이 한 사회의 바로 인구 구성비 변화다. 노년이 여러분들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면 통계적으로 그 사회는 보수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었더라. 2011년도에 아그그래프 이야기하는 건 일본 내 기획재정부 국장 말씀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늦었더라.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 방송에 비해가지고 제가 인기가 쓱 없는 주제도 이렇게 다루는 것은 사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정신을 차리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방송 2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한국인에서 쓴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공부하신 김동주 교수께서 쓴 킹덤북스에 나오는 통사입니다. 한국인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다음에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여러분들 도둑놈들 5권 이 내용이 이제 잘 이렇게 확산돼서 많은 분들이 도둑놈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도록 그런 세상이 다시 오기로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